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을에서는 4명의 후보가 토론에 나섰는데요. 후보들은 미군기지를 포함한 군부대 활용 방안과 경제정책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진행된 부평굴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와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 녹색정의당 김웅호 후보와 새로미래 홍용표 후보 등 4명이 맞붙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옛 미군기지를 포함한 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각자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제3보급단 그리고 부평국가산업단지 3,4,4지구를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캠프 마켓은 부평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어린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세대가 쉴 수 있는 힐링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웅은 부평시민의 요구를 갖들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휴양, 레저, 문화 등 대형 복합 쇼핑몰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평시민, 특히 상국 청천, 뉴타운 지역주민중심 협상단 구성과 부평구청, 인천시와 우산협상 대상자 협의하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평공원, 부영공원 그리고 부평미군기지 3보급단을 연결해서 부평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지 비율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겠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인천의료원은 대학병원급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마켓, 제3보급단을 잇는 도심에 50만 평의 공원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공원에는 문화예술을 포함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 등을 토대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연웅 후보가 내놓은 7호선 급행열차 신설에 대해 김응호 후보는 기술적 문제로 반대 입장을 보였고 이 후보는 이미 계획에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추진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영표 후보는 이연웅 후보가 내놓은 마장로 지화화 공약에 대해 상공력이 있어 지화화 사업이 어렵고 공사가 진행되면 대체도로를 마련해야 해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통된 입장도 있었습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전기차 생산 추진과 청천동에 들어설 데이터센터와 상동호수공원에 설치 예정인 GTX-B 변전소 조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LG 헬로비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